가사를 그래도 외우실 걸 우리 선생님이 총명하시잖아요. 시간 정도 외우는데 3일 동안 그것만 들으셨잖아요. 3일 동안? 대단하셔. 갈까 보다 시작!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 따라와서 갈까 보다 설리라도 따라가고 달리라도 갈까 보다 바람도 수행 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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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알의 징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도 오려오는 많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따지도 못 모든 곳 이제라도 어서 죽어 3월 동풍 연자되어 힘계신 손바 끝에 집을 짓고 눈 일다가 밤중이면 이 밤을 만나 난 정회를 하고 지고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설리운다 그러면 거기도 투웨이로 할 수 있어 아무도 모르게 설리운다 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운다 이렇게 두 개 통일해야지 울음을 어떤 거든지 한 가지로 어디 나가서 못 부리고 싶을 때 울음을 운다는 이제 좀 그러니까 설리운다 설리운다 아무도 모르게 설리운다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어요 설리운다 해볼까 아무도 모르게 설리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울음을 운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내가 본게로 고칠 것이 없는디 그래도 연습들을 따르르크니 했는디 어쩌 신어부님은 어디 가게 쫙게 못마땅이야? 잘하던만 그날 본게로 응? 흡수 성한 배움 날씨 4 20 이상 신어부 숨 일 lerini 3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